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싱가포르 속에는 이국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작은 나라들이 숨어있다. 다인정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진 풍경들.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일단 한번 따라와! 알싸한 형식류의 냄새가 오감을 얼얼하게 자극하는 이곳은 싱가포르 속의 작은 인도 리틀 인디아. 약 1800년대, 일자리를 찾아온 인도인들이 현재의 위치에 모여 살며 리틀 인디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곳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온갖 소품들이 인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싱가포르에서 또 다른 아시아의 나라를 만나는 느낌이에요. 정말 독특한 곳이에요. 싱가포르 속 인도 문화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리틀 인디아. 신비로운 인도 문화 가운데서도 단숨에 눈길 잡아끄는 볼거리가 있으니 바로 해나 문신이다. 해나란 머리 염색이나 일시적인 문신에 쓰이는 천연 염려. 몸치장하기 좋아하는 아가씨들에게 해나 문신은 인기만점.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문양 하나하나에는 행운과 아름다움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전 남자지만 해나가 정말 좋아요. 오늘은 좀 터프한 무늬로 부탁해요. 기대돼요. 리틀 인디아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독특한 인도 문화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해나.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 인도 사람들은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해나 문신을 하며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서름을 달랜다고 한다. 인도 사람들에게 리틀 인디아는 정서와 상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온 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리틀 인디아는 마음의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또한 인도의 다채로운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리틀 인디아. 특히 이 앵무새 점은 신통방통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영적 능력 있는 앵무새가 뽑아들은 점괴로 운명을 점쳐보게 되는데. 새 점은 기본이고 인도에는 동물 점들이 차고 넘쳐요. 뿐만 아니라 인도는 다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리틀 인디아에는 온갖 종류의 사원이 많죠. 저쪽에는 아주 큰 힌두교 사원이 있고 또 더 나아가면 회교 사원도 있고 그리고 불교 신자를 위한 절도 있어요. 다양하고 자유로운 인도의 종교 문화가 리틀 인디아를 찾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도 문화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저는 중국 사람이지만 학교 끝나고 리틀 인디아를 자주 찾아와요. 예쁘고 신기한 물건이 많은 거 그게 제일 좋아요. 또한 리틀 인디아에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원에 받쳐질 형형색색 꽃 목걸이들. 그 빛깔 정말 곱고 예쁘죠? 유난히 꽃을 사랑하는 인도 사람들. 허화는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목에 걸어주기도 하고 힌두 종교의식의 봉허 제물로도 쓴다. 그런데 이때 시선을 멈추게 만드는 진풍경 포착. 바로 꽃과 손이 하나가 돼 꽃 목걸이를 만들고 계신 아저씨. 아저씨는 리틀 인디아 거리에서 꽃 목걸이 만들기에 달인으로 더하신다는데 목걸이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0년 정도? 겨우 그 정도예요. 겨우라고요? 아저씨는 사원에 받쳐질 꽃 목걸이기에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손을 놀린다. 자 그럼 아름다운 꽃들이 받쳐지는 사원 한번 구경해 볼까요? 사원의 무늬가 정말 현란하네요. 이곳은 스리비라마 칼리 암만 사원으로 1800년대 칼리 여신을 기리는 인도의 벵골 노동자에 의해 세워졌다는데 지금도 시바와 칼리 여신을 믿는 리틀 인디아 힌두 교도들의 정신적 고신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이 사원에서 소원을 빌면 안 이루어지는 소원이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가요? 사원이 정말 화려하고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저도 소원을 한 가지 빌었답니다. 다시 젊어지게 해달라는 건데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꼭 이루어질 거예요. 싱가포르 속 작은 나라 그 두 번째는 차이나타운. 싱가포르 인구의 약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계 사람들. 중국계 사람들이 오늘날에 싱가포르를 일구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곳이 차이나타운이 된 것은 1900년대 초반. 인도의 키트를 세운 레프루 수경이 이곳을 중국인들의 주거지로 지정하면서 흩어다.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눈길을 뜨는 것은 손으로 직접 가공한 수공예폼들. 중국 문화는 정말 굉장하네요. 소품들의 정교함과 의상의 화려함에 많이 놀랐어요. 다이어트해서 저도 한번 예쁘게 입어보고 싶어요. 이때 어디선가 흥겨운 소리가 들려 달려가 봤더니 화려한 사자춤이 정말 장관이다. 알고 봤더니 중국 레스토랑 개업식 현장. 중국인들에게 사자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동물이다. 또한 사자춤이 만서를 형통하게 하고 소원을 성취시켜준다고 굳게 믿는다. 명절이나 축하 행사에서 사자춤으로 흥을 돋으며 복을 기원하는 것도 이 때문. 사자춤도 크게 한바탕 벌였으니 가게 대박나서 꼭 부자 되세요. 그나저나 차이나타운의 백미는 따로 있다면서요. 네. 바로 차죠. 차를 빼놓고는 중국 문은 단팥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곳은 10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며 차를 타고 있는 가게로 중국 차 문화의 진술을 감상해 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주인장 할아버지는 약고래 특힝 차를 손수 다려주는 분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지금도 중국에서 공수해온 차를 손수 포장하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다려주는 할아버지. 그런 고집이 있어 오늘날의 명성을 얻게 된 것 아닐까요? 주인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세요. 차에 대한 장인 정신은 정말 존경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 차 가게를 꾸려나갈 생각이에요. 어디 차뿐이랴 중국에서 들여온 한약재들도 차이나타운의 명물. 체질에 맞춰 달아가는 보약은 인기 만점 관광 상품이다. 세계적인 웰빙 바람 덕분인지 한약을 지어가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따뜻한 전통차 한 잔으로 그 바쁜 와중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있는 차이나타운의 상인들. 유서 깊은 중국의 전통 다도 문화가 싱가포르 속에서 고스란히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차이나타운에 오시면 저희 집에 꼭 들러주세요. 제가 향긋한 차 한 잔 꼭 대접해 드릴게요. 꼭이요. hu하하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